유진 씨, 서하마을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다행이네요. 일이 끝날 때까지 문재프님이 유진이 잘 보살펴주세요. 이모, 나 손목 아파. 못 하겠어. 너 어디서 어리광이야? 정신 차려. 다시 시작해. 뭐해? 빨리 시작해! 네가 엄마가 어딨어? 너 엄마 없어! 이 세상에 너 혼자야.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고. 자, 시작해. 정신 똑바로 차리고, 무릎을 올리고, 간격 유지하고, 하늘에 움직이면 집중해. 그렇지, 그렇지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유진아. 너 엔드업에 합격했... 진짜? 흐릴 줄 알았어. 잘했어, 고생했어. 잘했어, 고생했어. 왜 이러지. 몇 년. 몇 년. 몇 년. 몇 년. 몇 년. 감사합니다.